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뺏긴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이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후진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 살 것처럼 거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죽이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선진국 시대를 이끌어갈 이 나라의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서 점심시간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이 땅에 정의를 세웠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다섯 번, 경남지사 두 번, 원내대표, 당대표 두 번을 거쳐 다시 대통령 후보로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 진충보국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뺏긴 정권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